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의 댓글에 대한 관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린 나의 동영상에 댓글을 구독자들이 답니다. 그 댓글을 잘 관리하는, 쉽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한 댓글 관리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하지 않은 분은 설치하세요. 설치해서 유튜브 스튜디오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최하단에 보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데시보드입니다. 데시보드가 떠요. 댓글은 아래쪽에 보면 댓글이 하고 있죠. 이것을 터치해서 여기서 관리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댓글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툭 터치하면요. 이와 같이 댓글이 쭉 달린 것이 이렇게 내가 올린 동영상에 댓글을 단 사람들이 댓글이 쭉 보입니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요거 있죠. 요것을 터치합니다. 요것을 터치하면요. 터치하면 여기에 댓글 이용해서 게시된, 올라온 게시된 댓글을 요걸 터치하면 보는 거고 검토를 위해 보류된 것, 예를 들면 악플을 달았다던가 그런 경우에 검토를 위해 보류된 것은 요걸 터치하면 보입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 내가 응답하지 않은, 여기 보세요. 내가 응답하지 않는 댓글을 쭉 보고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좋겠죠. 내가 응답한 답글을 내가 달한 것은 요걸 터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게시된 것, 다음에 여기서 다시요. 게시된 것, 다음에 내가 응답하지 않은 댓글, 요걸 선택이 된, 기본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 나머지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서 상단에 여기 X를 누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내가 응답하지 않은 댓글이 쫙 다 보여요. 이렇게 응답하지 않은 댓글은.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면, 내가 답을 하면은 여기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관리하기가 편해요. 여기에서 이분이 이렇게 먹 그 자체입니다. 멋진 국가 분재 쇼츠를 제가 올렸는데, 이게 먹고자 하면 이렇게 댓글을 달았죠. 여기에 좋아요, 다음에 하트도 날리고요. 이게 기본 A죠. 좋아요와 하트를 이렇게 날려줍니다. 좋아요 터치해주고 하트 날려줍니다. 그리고 응답, 답글은 요걸 터치합니다. 요걸 터치해서 답합니다. 요걸 터치해서 그러면 기분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저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에 댓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는 답글을 달겠어요. 그리고 여기 분위기를 터치합니다. 화살표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 분위기가 응답 답글이 달았죠. 여기에 좋아요와 하트를 남깁니다. 자기 자신 글이지만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밑에 거 하나 더. 여기서 밑에 거 하나 더 하고 다음 진행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파일 이름 변경 방법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이러한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죠. 10시간 전에. 요것을 답을 달아 보겠습니다. 여기서 좋아요와 하트를 날려줍니다. 그래서 좋아요와 하트를 날려주고 여하치. 그 다음에 답글은 요걸 단닥했죠. 요걸 단닥했죠. 요걸 탁 투추해가지고 아까처럼 그렇게 답글을 이렇게 답답합니다.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제가 지금 답글 이 사람이 올린 이 글에 대해서 댓글에 대해서 제가 응답한 답글을 달았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역시 요한치 좋아요와 하트를 남깁니다. 좋아요와 하트를 남깁니다. 이렇게 달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댓글 달은 것을 두 개를 지금 달았죠. 다른 곳에 여기에서 지금 이제 댓글 이 메뉴가 있잖아요. 이걸 다른 곳에다가 가버리면 콘텐츠로 제가 가보겠습니다. 갔다가 들어오면요. 이게 사라집니다. 답 다른 것은. 그러면은 내가 답글 답글을 달한 것을 사라지면 답하지 않는 것만 계속 보이겠죠. 답하지 않는 것만 계속 관리를 해서 답을 하면 되겠죠. 제가 콘텐츠랑 가보겠습니다. 콘텐츠로 갔다가 다시 댓글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콘텐츠를 터치하면은 내가 올린 영상이 쭉 나오겠죠. 여기서 다시 또 제가 댓글 이 메뉴로 가겠습니다. 댓글 이 메뉴로 가면은 보세요. 아까 그 내가 응답한 답글을 달아가서 사라졌죠. 사라지고 새로운 새로운 댓글 내가 응답하지 않은 댓글만 이렇게 쫙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렇게 쭉 계속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을 단 사람의 답을 답글을 응답한 답글을 관리하기 아주 쉬워요. 여기서 하면 굉장히 편해요. 여기 제일 위에 이것도 이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참으로 좋은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감상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죠. 여기에 좋아요 누르고 하트 눌러줍니다. 좋아요 누르고 하트 눌러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답글을 이걸 터치해서 답글을 달아줍니다. 터치해서 이번에는 글을 하지 않고 아이콘을 날려보겠습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아이콘을 아이콘을 해도 됩니다. 이걸 터치해서 이렇게 하트를 이렇게 쭉 하고요. 최고다 이렇게 하고요. 이런 식으로 아이콘을 터치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답이 됩니다. 글을 쓰기시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좋아요와 하트를 알려줍니다. 좋아요와 하트를 알려줍니다. 좋아요 하트 이런 식으로 답을 쭉 달고 달고서 다음 다른 아까 말한 듯이 콘텐츠라던가 데시보드라던가 분석이나 수익창출 이리로 갔다가 다시 나오면요. 이리로 갔다가 다시 나오면 이것이 응답한 댓글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응답을 하지 않으면 댓글만 쭉 남겠죠. 수익창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수익창출 여기 들어가 보겠어요. 툭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유투너 파트너가 됐었습니다. 해가 뭐라고 중얼중얼했죠. 다시 여기서 댓글로 갑니다. 댓글로 가면 댓글로 가면 아까 조금 전에 답을 달한 것은 내가 응답을 한 것은 사라지고 제가 이런 댓글에 대한 답을 하지 않은 것만 여기 쫙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내가 응답을 하면 여기서 사라지니까 실제로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게시거리 가면 다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하면 모든 댓글에 대해서 자기의 유튜브에 올린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이 댓글에 대해서 관리가 시켰죠. 이렇게 답을 쭉 해주고 혹은 여기서 악플을 달았으면요 이걸 터치합니다. 악플을 달았으면 이걸 터치해가지고 이걸 터치하면요 여기 보세요. 신고도 가능하고 삭제도 가능합니다. 댓글을 삭제하든지 신고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사람을 채널에서 이 사람을 계속 숨길 수도 있어요. 안 보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악플을 단 사람인 경우에는 댓글을 삭제해야 되고 단순 삭제해야 되고 신고를 하시고 하셔도 되고 혹은 이 사람을 앞으로 영원히 내 채널에서 숨겨버리든지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나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동영상의 댓글을 잘 관리하는 방법을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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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